저도 디아블로4 시작했는데 제 첫인상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점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궁금해서 댓글에 알려주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 어느정도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셔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퍼지더라구요. 저는 위자드로 게임 시작했는데 인트로 영상을 역시 대단했어요. 블레자드는 여전히 CGI 영상은 엄청 잘하죠? 릴레스를 얼음속에만 하고 싶진 않나요? 예뻐도요. CGI는 잘하지만 캐릭터 제작 옵션이 실망스러웠어요. 옵션이 부족해서요? 특히 한국스타일 mmo 비교해보니 말입니다. 컴온 블레자드 좀 파이팅 해주세요. 제 위자드는 지금 레벨 25정도인데 전기능력 집정으로 키우고 있어요. 시런 스킬트리 참 깔끔해서 다 한눈으로 쉽게 보일 수 있어요. D3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픽도 사운드도 굉장합니다. 제 피스는 AMD Ryzen 7 5800X와 NVIDIA GeForce RTX 3070 Ti 있는데 게임을 높은 퀄리티로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방아구 장식 시스템도 많이 좋아요. 제 위자드 보사요. 이쁘죠? 하지만 디아블로는 디아블로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디아블로 좋아하는 분들이 이 게임도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많이 안좋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넘어갑시다. 훨씬 더 재밌죠? 말했듯이 이 4번 쓸 때 제 위자드는 레벨 25인데 레벨 1 위자드와 비교해보니 똑같아 느껴요. 하긴 능력이 더 많아졌지만 적들도 레벨 하니까 적을 잡는 시간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D3만큼 파워 판타지를 아직 못 느껴요. 캐릭터가 너무 강해지면 월드티에 올리는 것이 괜찮았을걸요. 챌린지 원하면 말이에요. 아닌가요? 저는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하면서 보통 미드라도 봐서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위자드를 레벨 25까지 키우는 것이 한 10시간 걸렸고 여전히 챕터 1에 있어요. 하지만 던전의 부분이 이미 반복되었고 던전이 있는 퍼즐도 이미 반복되어 있어요. 안타깝기도 녹음 못했지만 이것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런 막대한 맵에 반복된 부분이 있는 것이 괜찮다고 이해합니다만 이만큼 일찍 깨닫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가게로 넘어갑시다. 이걸 보니 화낼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AAA 게임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연히 D4도 방어구 장식을 팔아요.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가격은 어이가 없어요. 25슬버? 28슬버? 이런 톤으로는 차라리 재미있는 인디게임 하나 삽시다. 그리고 역시 시즌패스도 있을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모릅니다만 전 실버 이상이면 이것도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댓글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튼으로는 구독할 수 있고 여기는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